안녕하세요 카이리입니다 지금 락스타 런처 업데이트 잘 안되시는 분들 좀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 만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막이고 뭐고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명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락스타 런처 업데이트 잘 안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뭐 작업 효율이 없으면은 윈도우즈 검색 기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윈도우즈 시작 메뉴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핫스팟 쉴드라는 vpn 프로그램을 사용을 필요하면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영상에서는 이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일단 누르셔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설치를 하실 때 뭐 저는 설치라고 뜨는데 아마 기존에 설치하시지 않으셨다면 무료 이렇게 뜰 거예요 무료 누르시고 바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장치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게 뜨면 관심 없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 실행을 눌러주시고요 실행하고 나면은 뭐 가입이나 결제를 유도하는 창이 뜨는데 일단은 뭐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상단에 보면 스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제 제한 거절하기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IP 우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IP를 우회를 하신 다음에 락스타 런처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뭐 락스타 런처가 또 바탕화면 없다 윈도우즈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락스타 게임즈 런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처럼 나오죠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이제 기다리시면은 아마 이 방법으로 지금 대부분 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모두 이제 끝났다면은 업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런처가 끝까지 실행이 됐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제 그 vpn 프로그램에서 지금 스탑 버튼을 누르셔서 우회를 종료를 하시고 이제 뭐 필요 없으시면 이제 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추가 제거 이런 쪽으로 가셔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좀 급하게 만들었는데 음 하여튼 요점은 IP를 우회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잘 진행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라도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네요 자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끝